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5월 동주라고 하는 사자 성어를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5월 동주라고 하는 이 사자 성어는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중국의 옛 역사에 보면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오나라라고 하는 나라와 월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에 관한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원수지간이었던 두 나라의 사람이 오나라와 사람과 원나라 사람이 우연치 않게 한 배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오나라와 원나라는 굉장히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탔던 배에 돌풍이 불어서 그 배가 난파가 될 상황이 됐어요 원수지간이었던 두 사람은 그 작은 배 안에서 서로를 향한 적대적 감정이 불같이 일어나 싸우고 싶었지만 그 큰 바람이 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탄 배가 잘못되면 둘 다 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누르고 속마음을 숨기고 참고 서로 협력해서 그 배를 타고 무사히 강을 건넜다고 해서 오월 동주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생겨났습니다 원수지간이었던 그 관계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서로 화평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복 이라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신약성경에서 약한 88번 정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이 에이레네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지역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나누는 인삿말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약한 400번 정도가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다가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자의 뜻을 찾아보니까 그 화가 어울릴 화 그리고 평자는 고를평 이렇게 해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이 어울릴 화자를 살펴보면 그 화자는 쌀화자의 입구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문을 보시면 그 저기 하나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한문에서 말하는 화평은 쌀이 모든 사람의 입에 골고루 들어가 있는 상태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은 배부르게 먹지만 다른 사람이 굶고 있다면 또 한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 권력에 의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것은 화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입에 쌀이 들어있는 상태 배불리 먹는 상태 이것이 화평이다 그리고 이 화평이라는 헬라오 단어가 조금 전에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오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의 뜻은 화평과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함께하다 연관되다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지향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어진 이 단어가 화평,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도 보면 샬롬하고 인사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듯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관계성이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복 이 설교 주제를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교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하게 할 화평해야 할 관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을 이 시간에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화평해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원래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마지막은 수고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절된 관계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죄의 장벽을 헐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잃어버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이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은 그냥 모래 위에 쌓는 집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요즘 아침에 우리 성도인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강조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오늘도 강조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는 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또 가져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라 이것이 아니라 이 용법은 모든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만큼 노력을 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특별히 저는 가족들도 포함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내를 둔 불신자 남편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불만들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 그분들은 다른 이유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예수를 믿으면 남편에게도 잘해야 되지 않는가 새벽기도 갔다 왔으면 남편 아침밥을 더 정성스럽게 차려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뒷바라지 해야 될 것 아닌가 예수 믿는다면 집안 정리도 더 깨끗하게 해야지 집 구석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구역렙이다 신방이다 전도다 하고 싸돌아다니는지 꼴도 보기 싫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더 과관인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남편에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아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하는데 격려는 못해줄 망정 방해하고 있다고 아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수인 양 몰아붙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아이들 공부 잘하고 당신 사업 성공하라고 내가 이 고생 고생하는 거지 내가 좋아서 신앙 생활하는 줄 아냐고 나조차고 이러느냐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아내는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 내면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아니 교회를 다니면 남편이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굉장히 억울한 얼굴을 하고 계신데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만큼 가정에서 아내에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남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저 11장 26절 후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이방을 향해 이방인 선교회 처음 발생지이자 거점이었던 곳이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최초로 하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란 그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이 의미가 있어요 작은 예수다 리를 크라시트다 그리스도인이란 작은 예수다 그만큼 모든 면에서 예수를 닮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다 십자가에서 순교하거나 죽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불리졌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또한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사는 삶을 그들은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화평의 삶을 살아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다 작은 예수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학교 교회 사회 민족 국가 이 모든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작은 예수로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크리스찬이 되어주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주세요 내가 먼저 작은 예수 크리스찬이 되어서 나의 가족들과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들과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작은 예수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죄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이웃이나 또 교회에서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왠지 모르게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화평치 않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 왜 그런지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을 왜 그럴까? 왜 나는 이렇게 화평하지 못할까? 왜 나는 평안하지 못할까를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 원인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대부분 내 마음 속에 평안함과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 원인을 가만히 따져보면 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화평이 없어요 결국 모든 원인은 나의 마음 속에 넉넉한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거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모습 내 아내의 남편의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내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을 아니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아니 교회와서 우리 성도를 평안하게 맞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이다 기쁜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피곤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온 세상의 짐을 지금 다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땡스기빙 엊그저께 지냈는데 감사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 피곤해요 물론 성경에서 십자가를 진다 또 한 알의 밀알이 된다 날마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다 반납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숨겨도 그 순간에 행복한 것이지 절망과 자포자기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뻐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딴 데 가서 어려우면 교회에 와서라도 여러분들 웃으면서 기쁨으로 벙긋벙긋 인사도 하시고 또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 사람 뭐 하나 빠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실실 웃고 다니시면서 인사하시고 서로 안아주시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쁨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가 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즐거웠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즐거워진다니까요 내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렇게 순교의 영광을 주시니 이었지 망극하신 은혜가 아닙니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겼던 모습을 봅니다 왜요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리고 또 한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에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무엇이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께서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평강하고 평안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든데 내 상황이 죽을 만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중에 역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데 힘든데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 자신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불안하다면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평강과 평안이 없다면 나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만 고정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눈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밤 4경 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칠흑같이 어두운 갈릴레 호수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 산에서 내려와서 그 갈릴레 호수를 그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성격 급한 누구요?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배를 내려와서 물 위로 뛰어내러 주님께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시선이 그 주님만 향해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칠흑같은 어두움도 성남 파도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봉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지라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바람을 봐요 상황을 보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던 그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바람도 보이고요 성남 파도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허우적거리는 그 베드로를 향해 그 손을 잡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이 흐트러지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주변 상황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므로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것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안할 때가 언제였었어요? 나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만 바라볼 때 나는 평안했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니까 내 시선이 주님께만 향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염려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은행 잔고를 걱정하게 되고 늘어나는 빚더미를 생각하게 되고 또 풀리지 않는 나의 사업의 문제가 내 생각을 사로잡다 보니까 두렵고 떨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없어졌던 그런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주님을 향한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함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리학자 칼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준다 또 리브만이라고 하는 작가는 그의 책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에서 건강과 사랑과 재물과 아름다움과 재능과 권력과 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를 잃어버렸던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한 젊은이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부에 있는 다른 곳에 화평을 만들어가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고 화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주변이 분열과 다툼과 식이와 질투의 파도가 넘실된다 할지라도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하고 화평할 수 있다면 내 주변의 모든 파도는 곧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떼지 않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원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화평은 하나님과 이웃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화평하는 사람의 복이 그렇게 화평하는 사람의 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가족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나의 아내와 또 나의 남편과 또 나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한 관계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 속에 화평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